여기 뿌연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어 마을로 퍼져나가는데요.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화면 함께 보시죠. 산 사이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. 그리스 코스 섬의 하늘인데요. 덥고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불이 나면서 하늘 전체가 검게 덮였습니다. 당시 축구 경기가 있어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모여있었는데 인근 호텔로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. 최근 그리스는 기상이변으로 산불이 늘고 있는데요. 주말 동안에만 그리스 전역에서 수십 번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 그리스 전역에 비해의 전역이 끊겨진 않으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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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. breaks을 다하고자 해서 수백 명의 상태조차가成 Negro가 발생하듯이 확실하다. 재생체를 삶아 unconscious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